최태원 SK 회장이 차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첫 4대 그룹 총수 출신의 대한상위 회장이 탄생한 건데요. 재계는 최 회장이 기업의 구심점이 돼 정부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 경영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오늘 정기회의를 열고 최태원 SK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서울상위 회장이 대한상위 회장을 함께 맡는다는 관례에 따라 최 회장은 다음 달 대한상위 의원총회를 거쳐 대한상위 회장도 맡게 됩니다. 대한상위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경제단체로 서울상위를 비롯한 전국 7개의 지방상공회의소, 약 18만 상공인을 대표합니다. 재계는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위 회장이 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과 제도에 대해 재계 입장을 한데 모으고 정부, 국회와 소통에 있어 중심을 잡아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대한상위는 이익공유제 등 현안에 대해 재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과 동반성장을 강조해온 최 회장이 중소기업을 아우르며 상생협력에 앞장설 거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최 회장은 SK 각 계열사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 수치화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위 회장 단독 추대에 대해 최 회장은 추대에 감사드린다며 상의와 국가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였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역할과 규모가 축소되면서 입지가 모호해졌습니다. 최 회장 체제의 대한상위가 정부, 국회와 기업을 연결하는 중심고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지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